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에서 글로벌 마켓 담당하고 있는 고선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청사진을 그리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자료 준비해 봤는데요. 연초부터 미국 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관련 투자 계획 현재까지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전기차, 올해에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컨텐츠 보시면서 말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텐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중심에선 전기차 산업, 그 다음 전기차 정책별 시행돼 예상되는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현황에 대해서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 번째 페이지부터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탄소 중립을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친환경 차 도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현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50%에 도달하게끔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윗부분 차트에서 보시면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에 관련된 차트를 그려놨는데요.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해당 발표 이전이었던 2020년 기준,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예상치로 살펴본 2021년 점유율만 해도 3%를 하회한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안과 BBB라고 불리는 투자 정책안을 통해 제시된 전기차 관련 정책들을 보면, 윗부분에 그려놓은 표와 같은데요. 주요 정책별 효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제시한 정책을 브로드하게 살펴보면, 산업 내 성장 가능성과 연관성이 높은 물량, 즉 퀀틴키라고 불리는 물량과 가격 측면을 모두 감안하여 수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들 살펴보시면, 현재 인프라 법안 내어 있는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 사회복지 지출안, BBB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주요 전기차 관련별 정책 효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12월 가결된 인프라 투자안에서 언급됐었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6년까지, 즉 향후 5년 동안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를 약 50만 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위에 제가 그려둔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난해 기준, 즉 2021년 기준으로 5만 개에 불과했던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를 감안해 본다면, 현재 이를 약 11배가량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셈입니다. 현재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부족한 충전 인프라, 현재까지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 확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전기차를 선택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역은 물론 세부 지침까지 2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공지한 상황입니다. 충전소 설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지출안에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입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사회복지 지출안에는 배터리 소재 원가 부담으로 최근 수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 시장 가격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여전히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보면, 타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가결될 경우에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2,500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에 차트에서 그렸듯이 전기차 가격의 실질 구매 가격, 또 전기차를 제외하고 자동차 산업 전체를 봤을 때 평균 구매 가격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전기차 가격은 전체 산업 평균의 구매 가격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확대에 관련해서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크게 포드와 GM을 비롯한 기업들을 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완성차 업체들도 연초부터 전기차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활동에서의 현금 흐름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유출로 전환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0년 시작된 팬데믹 이후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높여서 증시와 산업 내 있는 불확실성이 대응하고자 했었던 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대규모의 투자 집행을 예고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들은 올해에도 전기차 판매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배터리 수급은 물론 단가 인하를 위한 조치 시행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했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에 차트로 정리해 두었는데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 내 새로운 배터리 공장이 약 13개 정도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 62%가 자국 완성체 업체들 즉 포드, GM, 스텔란티스, 폭스바겐을 비롯한 업체들과의 합작 회사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에 언급됐듯이 예산 가동 시점은 2026년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설립 예정된 지역은 물론 합작 회사 법인 대상인 기업들도 현재 제시가 된 상황이라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은 물론 기업 측면에서도 전기차 시장 성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금년에도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류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타 증권의 고성형 연구원이었습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 티레이더 기업 학생봉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요한 foram ganze 바라테이더 감사합니다.